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이거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고 루비 목걸이라고도 부르는 루비앤네크리스 벌써 1개월이 조금 넘었네요. 분갈이 안지. 그래서 바로는 심어주고서 제가 이렇게 축 늘어뜨리지는 않았고요. 몸살을 앓고 또 줄기가 빠져나올까봐 이렇게 위에다가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놨었었잖아요. 심고서 그랬더니 안전하게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비보양 미리 마치고서 이렇게 늘어뜨려놨더니 제법 모양새가 약간은 이렇게 좀 멀리 보여드릴게요. 약간은 이렇게 보이는데요. 풍성하게 질려면 좀 오래 키워야 되겠죠. 그래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크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실수한 거를 또 알려드리려고요. 꽃목우리가 졌을 때는 물이 너무 고플 때, 잎이 너무 쪼글쪼글했을 때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습니다. 이게 좀 전에 보았는데 보니까 꽃망울이 진 거는요. 잘 안 보이죠? 꽃목우리 진 게 좀 말랐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잎이 많이 굶기면은 물을 많이 굶기면은 잎이 쪼글거려서 그러니까는 그 무름병이나 이런 거는 안 걸려서 좋긴 한데 특히 꽃 피고 이럴 때는, 꽃목우리 졌을 때는 물을 너무 굶기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꽃 피기 전에 물을 너무 굶겼기 때문에 꽃을 벌써 폈을 텐데 못 피고 시들었다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요.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너무 굶기지 않겠습니다. 너무 쪼글쪼글할 때 비보약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어났네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경험을 없으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보니까 이 공중뿌리가 그냥 자체로 이렇게 나있어요. 줄기마다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냥 뚝뚝 잘라서 정말 삽목해서 심으면 바로 뿌리도 잘 나오면서 번식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요건 열심히 잘 키워서 봄에도 열심히 번식도 좀 시키고요. 또 열심히 잘 꽃 혹시라도 또 피고 이러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